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티스 남부리그 1부 주장을 맡고 있는 최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결승전 아쉽게 패배하셨는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에 너무 아쉽게 패배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승부였고 다음 리그 때는 꼭 우승 프로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부리그 간 함께 해준 팀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팀원들 늘 6명, 7명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음 내년 4명은 선수들 인원도 보충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다같이 파이팅해서 우승 프로필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티스 화이팅, 남부리그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티스 화이팅, 남부리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